여기는 옵션 안 들어가죠? 투룸이니까 안 들어가요. 여기만 있어. 인덕션만 3그루 있고 거실이 주번경 거실이 굉장히 큽니다. 2000에 80? 2000에 80? 4000에 70? 4000에 70? 3m 80에 화장실. 3m 80에 3m 60 거실 크기고 하나는 미다지 문이고 2m 70에 2m 80 작은 방. 미다지 방의 크기고요. 여기 베란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도 수 있게끔 수터꼭지가 되어있고 이제 500 몇 번째 방의 영상입니다. 안방. 이 모델은 3m 30에 3m 90. 안방도 크고 예전 집이라 방은 크고 방은 크고 내부 바닥이랑 벽지 싹 한 상태고 투어룸이니까 옵션은 없고 옵션은 이제 인덕션 외에는 안 들어갈 거고 화장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에 80도. 관리비가 2만 원이네요. 2만 원. 청소도 예쁘죠. 2만 원. 주차는 따로 5만 원. 5만 원 좀 해 볼게요. 싱크대. 이렇게. 보증금은 싱크대는 살짝 올려봐. 얼마 이쁜거야? 싱크대요? 응. 찍어서 같이 찍어서.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싱크대가 얼마나 이쁘잖아. 화장실도 좀 더 이쁘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 이쁠 수가 없어. 진짜 이쁠 것 아니야? 알겠습니다. 화장실 이쁠 수가 있어야 돼. 이정도면 깨끗해지고. 깨끗하죠. 네. 2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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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